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캠핑생활입니다. 지난 주말 토요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랜만에 늦은 시간에 인터넷 캠핑 커뮤니티를 접속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밤 12시가 넘었던 것 같은데요. 그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게시글들이 꾸준히 올라오는 걸 보니 작년부터 시작된 캠핑 열풍이 올해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날씨가 추워짐에도 불구하고 동계 캠핑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게시판에 하나씩 하나씩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바로 캠핑장에 진상 캠퍼들에 대한 하수형 글과 캠핑장에 전기가 떨어졌는데 조치가 안되고 있다는 글들이었습니다. 의외로 그런 게시글이 실시간으로 꽤 많이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캠핑 열풍이 불면서 새로 캠핑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진상 캠퍼들이 많아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다 보니 참 황당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일부 캠핑장 사장님들의 대응이었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소음에 참다 참다 못해 캠핑장 사장님께 연락을 했는데 아예 전화가 안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렵게 전화가 연결되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저렇게 자기들이 술 먹고 취한 걸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내 쫓으라는 거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 추운 날씨에 전기가 떨어졌는데 사장님은 연락이 안 돼서 모두들 벌벌 떨고 있다는 황당한 게시글도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네, 이런 상황은 일부 캠핑장에서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캠핑장 사장님들은 캠핑장 관리를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왜 게시판에는 이런 하소연의 글들이 끊이지 않고 점점 많아지는 걸까요? 한편 캠핑장 비용은 어떤가요? 이미 1박에 5만원이 업계의 평균 금액이 된 건 한참 예전일이고 2박 이상 또는 장박 우선 예약 캠핑장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급해진 캠퍼님들 사이에선 캠핑장 예약만 할 수 있다면 다른 조건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느 정도 불편한 건 참아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캠핑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니 지금의 캠핑장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른 가격에 비해 캠핑장의 서비스도 함께 좋아지는지는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캠핑장의 시설적인 부분은 일단 논외로 하고 서비스라는 면에서 본다면 캠핑장의 서비스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캠핑장도 엄연히 관광, 숙박업과 같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캠핑장을 이용하는 캠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의미입니다. 사실 이런 1차적인 문제의 원인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진상 캠퍼에게 있겠지만 사업장을 책임지는 사장님들에게도 의무는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캠핑장에선 명확한 매너타임 규정과 적절한 통제가 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캠핑 열풍을 타고 관리되지 않는 캠핑장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쉬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호텔에 숙박을 할 때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호텔에 체크인을 할 때 투숙객이 지켜야 할 유의사항과 시설 안내, 배치도 등을 설명을 해줍니다. 또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서로서로 잘 지켜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자는 일종의 안목적인 계약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동안 다녀본 캠핑장에서 이런 설명을 제대로 들은 것은 20%에서 3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미리 캠핑장 비용을 입금을 다 했으니 캠핑장에 도착하면 캠퍼들이 알아서 사이트 찾아서 들어가고, 알아서 체크인하고, 알아서 체크아웃하는 겁니다. 또한 매너타임이 시작될 무렵 안내방송이나 사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리마인드를 해주는 것은 더욱 적습니다. 매너타임 규정은 캠퍼들 스스로 알아서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너타임 때 캠퍼들 간에 생기는 문제는 캠퍼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마인드의 사장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캠핑장 사장님들은 이미 잘 하고 계시겠지만, 감히 캠핑장 사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캠퍼들이 체크인할 때 A4용지에 간단한 이용규칙과 주의사항, 매너타임과 미준수시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고, 사장님 본인의 연락처와 주변의 병원, 약국 등의 비상연락처를 적어서 배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사용동의 서명이라도 받으시면 어떨까요? 이 정도 서명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캠퍼님들이 불편함을 느끼진 않으실 것이고, 한 번 더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두번째, 매너타임이 시작되기 전 10분 전쯤에 직접 사이트를 돌아다니시며 매너타임이 시작됨을 알려주세요. 사이트를 돌아다니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미 매너타임을 안 지킬 것 같은 사이트가 대략 파악이 됩니다. 그런 곳은 미리 적극적으로 어필하시어 추가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야간이라도 캠퍼들의 비상전화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피곤하시겠지만 숙박업의 특성상 비상시 연락처는 꼭 열려있어야 합니다. 캠퍼님들도 심야 새벽에 전화를 할 정도면 꽤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일텐데요. 연락이 안되거나 심지어 캠핑장을 비우시는 경우도 종종 게시글에 올라오곤 합니다. 네번째, 야간에는 적어도 두세 시간에 한 번은 순찰을 도시는 것을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야간에 전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매너타임 때문에 캠퍼들 간에 싸움이 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미리미리 순찰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핑장 사장님만으로 해결이 안되는 진짜 진상캠퍼의 경우에는 인근 경찰서 등 공권력을 이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아니 이런 작은 캠핑장에 별걸 다 바라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발 마음가짐을 바꾸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직접 사장님께 불만을 만한 고객 불만 한 건 뒤에는 내비치지 않는 수백 건의 같은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